게임을 조금만 부탁 좀 하게 됩니다. 첫째, 이따 갈게. 왜 이래? 지난데? 아이들이 다 지난번에... 중국λέた Ellen. 이건만 아파서 윷둑히 오라. 시계세요. 시골저. 가톡도 고위해. 장은 너무 슬픈 뭐야 천사 포스트재네 방이랑 이렇게 하잖아 뭐야? 도겸아 괜찮다 도겸이 어떡해 진짜 소름 돋을 거 같아 도겸아 형들 소름 돋을 거 같다 우리 도겸이 이거 연습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연습 없애 빨리 연습하지 말라고 연습 없애 연습 없애 야 도겸아 죽였다면서? 아 도겸이 연습 없애 도겸아 어떡해 처분주의 괜찮아? 도겸아 괜찮아? 아 진짜 타냐 도겸아 괜찮아? 너 열 나는 거 같아 열 안 되겠다 이거 바지 벗겨야겠다 바지는 그걸로 뭐야? 뭐하는 거야? 이것이 세븐틴의 팀워크의 비결 7년 항상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4 5 4 5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